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된각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이슈들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대학원 최항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부동산 시장, 정부의 각종 규제에 지금 숨죽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성공했다, 이런 자평을 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까? 정부는 당연히 정부의 규제들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재작년에 파리 조치 때부터가 부동산 규제의 시작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8차례에 걸쳐서 9.13 조치까지 이런 어떤 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어떤 그런 기조로만 계속 유지하겠다, 계속 쏟아내겠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점이 오긴 하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가격 안정화라고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상승해버린 상태에서 현재 상황이 맞아들였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총 4곳이죠. 이 4곳 가운데 가장 잘 될 것 같은 곳, 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잘 된 곳을 먼저 얘기한다면 네 군데 중에서 계양 쪽이 아마 인근에 신규로 공급한 주택들이 최근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고 충분한 그 지역에 신규 주택 이전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그쪽은 충분한 공급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은 남양주 왕숙지구인데요. 기존에 있는 다산 신도시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아래 위로 메모드급으로 들어서고 가장 이번에 4개의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역은 입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인근의 어떤 주택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초과 공급이 우려가 되는 지역이고 하남이라든가 하남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직장하고 주거가 근접한 지역은 아닌 그런 직중 근접성은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 지역이 아무래도 그동안 수요가 계속 있었던 꾸준한 지역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수요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 의장이 남은 11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어느 쪽이 지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오가는 얘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탈락했던 물망에 올랐었던 그런 광명시흥지구라든가 고향원흥이라든가 일산 지역의 장항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김포고촌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예상들이 실제로 아마 발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원래 이런 지역들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들 중에서 서울과 근접한 지역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지는 않거나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아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을 좀 큰 틀에서 이어갈지 최근에 정부가 앞서 지적해 주셨던 가격의 안정적인 기조 좀 이런 부분을 이어갈지 규제 흐름이 좀 본격화될 것 같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안정세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 규제라든가 조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가수요가 당연히 존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여러 곳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을 조금 더 늦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의 평균으로 본다면 아마 약보합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수도권의 핵심 지역이라든가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평균을 상해하는 정도의 가격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가격 추이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한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에서는 규제 강화로 인한 침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고 집값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미 가격이 정부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를 하기에는 그것도 역시 시장에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목표가 가격 안정이고 가격 하락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 이미 규제의 가속도 효과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거래 침체이지 가격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규제 완화도 당분간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로 최근 알려지고 있는 송포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최근 시작했습니다. 거의 만가구에 달하는 서울 지역 안에 대규모 단지라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전체 아파트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요.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10여 년 전에 잠실의 저층 주공단지들이 대규모로 입주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도 보면 지금과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당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북측에 있는 송동구라든가 용산구라든가 마포구까지도 이런 어떤 대규모 입주에 따라서 영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현상은 매매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전세가격이 약세인 경우에는 아마 매매가격과의 어떤 격차가 좀 벌어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수요층의 접근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현상이다. 그런 단초를 제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다만 종전에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전세 물량 또는 입주 물량의 증가는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신규 분양단지 청약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고 또 기존 아파트 매매는 거래 둔화 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매수 시기를 좀 저울질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수요자들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현재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재 포지셔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청약 자격이 되는 분들이야 입지가 좋은 지역에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게 나름대로의 어떤 차익 거래를 한다든가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일부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지역에 알짜 미분양단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곳은 철저하게 잘 선별을 해서 공략하는 것들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본다면 전략일 수 있고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관심 있는 지역을 지켜보다가 저렴한 매물에 대한 어떤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분도 좀 짚어보죠. 세부담이 높아진 이 다주택자들 소위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합니다. 집을 팔지 또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계속해서 해야 될지 선탁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좀 내려야 될까요? 현재는 파는 것은 좀 어려운 게 보이고요. 세금 부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버티기만 있기에도 너무 좀 어려운 사항이고 정부는 계속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물론 약간 축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계속 단기간에 집을 사고 파는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정부가 계속 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계속 보유 후에 매도하는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부가 권장하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향후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어떤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